한 번 검출이 됐다면 반드시 소멸될 때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.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 사용에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질유산균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. 냄새나 가려움을 동반한 염증성의 질 분비물이 나오게 되면 산부인과에 가서 질염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. 이때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때 검사하는 세균 항목 중에서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그 위험성이 여러가지로 알려지면서 요즘 더욱 조목받고 있는 분위기인데요.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이 세균은 어떻게 감염이 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질염을 일으키는 세균은 외부에서 들어온 성병균이냐 아니면 원래부터 질 내부에 살고 있는 상제균이냐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.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성병균에 해당합니다. 즉, 원래부터 질 내부에 살던 균이 아니라 관계할 때 상대방에게 감염이 되었다는 거죠. 관계 중에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 성병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.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성병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감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성관계를 통한 것이고요. 두 번째는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했을 때 불임이나 골반 염증성 질환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성병 원인균이나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가 함께 검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 검출됐다면 다른 세균인 임질이나 플라미디아, 트리코모나스 및 바이러스인 HPV, HSV 등이 함께 검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. 이름도 길고 어려운 이 세균은 질을 통해서 감염이 되지만 위쪽으로 올라가서 자궁경부, 자궁내막, 나팔관, 난소 등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. 위로 올라가는 상행성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데요. 첫 번째, 자궁경부암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 자궁경부의 점막에 장기간 감염되어 있을 경우에 경부에 만성염증을 일으켜서 면역세포나 유산균형 활동을 억제시켜서 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. 자, 두 번째는 골반염 혹은 골반 감염성 질환의 위험도를 높입니다.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자궁경부를 통해서 자궁내부인 자궁내막조직 그리고 나팔관까지 올라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. 이 상태를 대개 골반염증성 질환이라고 하고요. 보통 골반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.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나중에 불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, 감염 이후에도 대부분 무증상이라는 것입니다. 감염 직후에 차라리 증상이 있으면 빠른 치료가 가능해요. 증상이 없으면 감염 사실 자체를 아래치기 어렵기 때문에 안에서 조용히 번식하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. 자, 네 번째는 일반적인 항생제로는 잘 제거가 되지 않아요. 질념에 사용하는 많은 종류의 항생제들은 세포막을 터뜨려 죽이는 원리인데요. 마이코플라즈마 속의 균들은 세포막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질념에 쓰는 항생제로는 잘 없어지질 않아요. 이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에 대한 예방법을 말씀드리자면요. 먼저 신뢰하기 어려운 상대와 관계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성병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. 한 번 검출이 됐다면 반드시 소멸될 때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.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 사용에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질유산균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.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치유에 있어서 면역력을 기르고 질유산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. 오늘은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의 위험성과 치료를 위한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.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이음여성한의원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세요. 여기까지 이음여성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이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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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